안녕하세요. 박은정 강사입니다. 이번 강의는 우리 학생들과 짬뽕 중국어 강의로 만나게 될 거예요. 짬뽕 중국어가 뭐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짬내서 보고 중국 가서 뽕 뽑자라는 의미예요. 짬낸다는 거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. 이번 강의의 목표는요. 우리 학생들이랑 중국어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. 중국에 딱 갔어요.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해요. 그랬을 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을 거예요. 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겠어. 라고 했을 때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친구가 야 이렇게 얘기해! 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바로 배워가지고요. 바로 써먹게 될 거예요. 성조가 어떻든, 어법이 어떻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. 중국어로 아주 정확한 표현들, 하지만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꼭 이렇게 써야 되는 표현들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. 우리 학생들 어법적인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고요. 저랑 그냥 성대모사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따라하고요. 그대로 뱉으시면 됩니다.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. 길묶기 강의 할 거예요. 중국에 갔어요? 어떻게 가야 돼요? 라는 질문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표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북경대학에 가고 싶어요. 거기 어떻게 가요? 질문해야겠죠.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. 징원, 베이징 따슈의 점 마저우 라고 하시면 돼요. 징원은요. 말씀 좀 묻겠어요. 신뢰하겠습니다. 라는 표현입니다. 베이징 따슈의 북경대학. 점 마저우 어떻게 갑니까? 라는 표현이에요. 북경대학 이 자리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곳, 가고 싶은 곳 아무거나 넣으시면 이 표현 모두 어디어디 어떻게 갑니까? 라는 표현이에요. 징원, 베이징 따슈의 점 마저우.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거는요. 중국인들이 그러면 대답을 해줄 거예요. 오른쪽으로 가요? 왼쪽으로 가요? 쭉 가세요? 이런 표현 할 거란 말이죠. 이 표현 같이 공부해보죠. 왼쪽으로 꺾으세요? 라는 표현부터 배울 거예요. 주어좋이라는 표현이에요. 주어좋이고요. 오른쪽, 요우주안, 요우주안이라는 표현입니다. 쭉 가세요는요. 쥐조, 쥐조 라는 표현이에요. 기억하셨다가 중국인이 뭐라뭐라고 얘기하면요. 다른 거 다 못 듣더라도 오른쪽으로 꺾으세요, 왼쪽으로 꺾으세요, 쭉 가세요. 기억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한 문장 더 배워볼게요. 멀어요, 안 멀어요? 이거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내가 택시를 타든지, 버스를 타든지, 아니면 걸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. 멀어요, 안 멀어요? 물어보는 표현은 위엔뿌 위엔이에요. 멉니까? 안 멉니까? 라는 표현이에요. 중국어에서 뿌가 나오면요. 이게 우리나라 한자로 아니 붙자거든요. 아니에요. 라는 표현이에요. 위엔뿌 위엔. 멀어요? 안 멀어요? 이렇게 물었어요. 중국인이 위엔. 그러면 멀다라는 거고요. 뿌 위엔. 멀지 않아요. 라는 표현이에요. 하나만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의 반이언은 찐입니다. 찐은 가깝다. 라는 표현이에요. 찐, 그러면 가까워요. 부진, 안 가까워요. 라는 표현이죠. 그러면요. 중국인이 뭐라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럼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표현이 뭐죠? 그렇죠. 저 좀 데려가 주세요. 거기 좀 나 좀 데리고 가라는 표현이잖아요. 나 좀 데려가 줄 수 있겠어? 이 문장 조금 길긴 긴데요. 여러분 귀 여시고요.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. 나 좀 데려가 줄 수 있나요? 라는 표현이에요. 니가 중국어로 너거든요. 니크 이따이 워치 있나 알마? 이런 표현이에요. 니크 이따이 워치 있나 알마? 니가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냐라는 표현이고요. 날은 여기서 그곳이라는 표현인데요. 사실은 이것을 빼도 좋겠어요. 그래서 더 간단하게 좀 가르쳐 드리자면요. 니크 이따이 워치 이마? 니크 이따이 워치 이마? 이런 표현입니다. 너나 데리고 가 줄 수 있어라는 표현이죠. 중국인들이요. 뭐 자기가 급한 일만 없다면 혹은 조금 급하더라도 외국인이 귀엽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. 하우더. 좋아요. 이렇게 표현하면서 뿌러뿌러뿌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.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데려다 줄 겁니다. 그러면 하나 더 보충으로 가르쳐 드릴게요.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고맙습니다. 라고 인사하고 헤어주면 좋겠죠. 시에 시에. 시에 시에. 무슨 표현이에요? 고맙습니다. 라는 표현이죠. 그때 시에 시에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뭐라 얘기할 거예요. 즐겁게 놀아라. 아니면 좋은 시간 보내라. 하면 여러분들이 웃으시면서요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에 시에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. 길묻기 표현이었습니다. 여러분 이거 동영상 강의잖아요. 빠르게 진행됐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싶은 문장들 연습해 보실 때 무한 반복 들으실 수 있잖아요. 다시 한번 쭉쭉쭉 복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귀가 열리고 또한 입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. 두 번째 강의는요. 더 재밌고 더 신나는 강의로 같이 공부해 볼게요. 오늘 강의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. 오늘 길묻기 표현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요.